쿠팡 계속 뭘 사거나 유튜브 들어가서 쓸데없는 걸 계속 보거나 인스타 들어가서 쓸데없는 사람 걸 계속 보거나 눈깔 빠지게 했는데 또 누워서 또 하다가 떨어져서 핸드폰이 주제기도 깠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 이런 게 떠도는 거예요, 떠도는 거예요 어디를요? 저는 올해 50이 됐습니다 보통 놀라주는 게 예인데 그냥 어떻게 하라고 라는 표정으로 보셔서 세상이 그렇게 따뜻한 곳은 아니구나라고 느끼게 되네요 제 경우에는 고향이 제주도인데요 그때는 제주도가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섬 안에 갇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섬이 그런 게 아니라 제 상황과 섬이 곱하기가 된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머무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40년 전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로 꾸역꾸역 어떻게 온갖 노력을 해서 갔네요 뿌리가 내리기가 되게 어려운 땅인 거예요 서울이 엄청 힘들더라고요 나름 그렇지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 힘드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외국으로 가고 싶다 두 번째는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고향이라는 것이 자기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 아니래요 고향은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태어났어도 어렸을 적 저처럼 아우 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여기 살고 싶지 않아 나 빨리 떠나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고향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타지에 사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무르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집이 있는데 마음 둘 곳이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직장이 지금 사는 지역이 내가 머무를 곳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남편이 이 새끼가 내 마음이 머무를 곳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계속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혼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혼해 그러면 남편이 뭐 갑자기 뭔 소리야 그러면 생각한 지 오래됐어 어제 생각을 해서 오늘 이혼하자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한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마음이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은 제 생각엔 내가 살고 싶은 지역 내가 살고 싶은 동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같이 살고 싶어하는 사람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 그게 인간의 고향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고향에서는 대단히 유명하지 않고 대단히 권력이 있지 않고 대단히 부자가 아니어도 인간은 나름 삶의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우리는 자아족이라고 한대요 스스로 만족하는 단계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표정이 좋아진다고요 표정이 좋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인상이 좋다 그래서 엄마는 두 종류잖아요 인상, 진상 진상은 화상하고도 통해요 피부는 고운데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피부는 막 이렇게 또 땡겨가지고 좋은데 화장품도 좋은 거 써가지고 좋아 근데 뭐가 안 좋다고요? 인상이 안 좋다고요 표정이나 에너지, 기운, 아우라 그런 걸 사람들은 다 느끼잖아요 그게 안 좋다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은 마음이 머무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내가 좋아하는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출근하면서 점심에 뭐 먹을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럼 점심 먹으면서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얼른 퇴근해야지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퇴근하면서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일 또 출근해야 되네 그리고는 또 일하면서는 여름휴가 언제 가나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몸은 여기 있고 마음과 정신과 생각은 저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염려라고 한대요 몸은 여기 있고 정신과 마음이 어디 가 있는 거 그러니까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머무를 수가 없어요 왜요? 내 고향이 아니니까 내가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장소도 아닌 거예요 그냥 머무르지 못해 돌아다니게 됐어요 정신이 그럼 떠돈다고요 어디를요? 구천을 구천이 어디예요? 백화점 백화점하고 쿠팡 계속 뭘 사거나 아니면 유튜브 들어가서 쓸데없는 걸 계속 보거나 아니면 인스타 들어가서 쓸데없는 사람 걸 계속 보거나 쇼츠를 보거나 목적성이 딱 있어서 내가 너무 좋은 정보랑 너무 좋은 컨텐츠를 보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거 한 두 시간 눈깔 빠지게 했는데 또 누워서 또 하다가 또 떨어져가지고 핸드폰이 주대기도 깠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 세 시간을 했는데 눈만 안 풀고 주대기만 까지고 이런 게 떠도는 거예요 떠도는 거 떠도는 거 한두 번은 괜찮은데 그게 한 달에 5일, 10일 하고 1년 해봤는데 이게 무제한 데이터다 보니까 또 계속 하고 이게 바로 떠도는 거예요 떠도는 거 머무르지를 못하는 거죠 왜?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장소 내가 좋아하는 일 그래서 제가 서울에 살면서 어떤 동네에도 마음을 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만년 하숙생인 거예요 일하고 집에서 자고 얼른 또 일하러 가고 근데 저는 45세 고때 전후로 제주도에서 서울 가서 너무 빨리 달리다가 뭔가 갱년기도 오고 좀 그런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허험으로 이렇게 살다가는 무슨 일이 생기겠는데? 라는 불안함을 느꼈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친구가 없었거든요 친구는 나의 슬픔을 자기의 등에 진 사람이래요 저는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가 너무 당신의 짐을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당신의 짐을 너무 가족들한테 힘들게 지우니 나는 나의 짐을 남한테 지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짐도 나 지기 싫어 나 얼른 제주도 떠날 거야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서는 그 누구의 짐도 지고 싶지 않고 내 짐도 누군가한테 맡기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내 짐을 좀 맡아주실래요? 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인생은 가족끼리라도 짐 이런 거 필요 없어 다 지가 알아서 살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 내 뒤엔 아무도 없어 내가 알아서 하지 않으면 난 죽어 그럼 이런 사람들이 사업도 얼른 잘하고 공부도 얼른 잘하더라고요 보통 그럼 문제는 뭐예요? 처음에는 치고 나갔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네요 친구가 없네요 그럼 정신과 갔는데 별 도움도 안 되네요 그리고는 뭔가 문제가 자꾸 생길 것 같아서 그때쯤 부터 나는 자연이니다를 많이 봤습니다 그때는 환자처럼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집에도 얘기하고 국민학교 동창회한테 나 한 달에 며칠만 제주도 가기로 했으니까 바닷가에 허리스름한 돌집을 알아봐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게 제일 비싸대요 육지 사람들이 다 샀대요 10년 전에 지금 매물이 없대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10년 전에 난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제주 온 지 5년 됐거든요 70번 이상을 왔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지난 5년 동안 제가 제주도에서 이사를 7번을 했거든요 캠핑카에서도 자고 돌집에서도 자고 근데 뭐가 다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주를 떠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제주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남태평양에 바누아투라는 섬을 알아봤어요 뉴질랜드 옆 쪽에 바누아투라는 섬이 있거든요 코코넛 가재 잡고 이렇게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때가 있어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곳이 내가 좋아하는 일도 없고 나는 이미 지쳤고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에는 돈을 안 줘도 강연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돈이 있으면 안 하고 싶고 그런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스사나 어떤 화가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초상화를 그려주는데 인터뷰를 오래 하거든요 근데 저보고 길들여주기를 싫어하는 야생 사슴 같대요 아 고라니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소리내는 고라니 아시죠 저보고 길들여주기를 싫어하는 야생 고라니 같대요 너는 그런 애래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겁이 많고 좀 불편하잖아요 그럼 얼른 떠나버려요 그게 어려서 눈치를 많이 보고 참고 어쩔 수 없이 살던 것에 대한 반작용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보로맛을 처음 알게 됐어요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계속 그런 나 좀 자연이 있는데 조금 원한다 원한다 얘기를 했는데 누가 소개를 해줬어요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어떤 머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까다로운 인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강사님 저는 무난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면 까다롭고 어떻게 말하면 섬세하고 어떻게 말하면 지랄력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전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은 집단 전 한 두세 명 둘 줄 알았는데 제 강연은 항상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본인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아서 다행이에요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이 문제인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런 사람인데 까다로운 사람인데 까다로운지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도라이란 말이에요 난 무난한데 나 그냥 평범해 네가 문제야 나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여자야 성격 자체가 그래? 나는 원래 원래 그래? 나는 남편이 그래요? 아 남편이 그러신대요 그러면 이제 어 뭐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그러는지를 모르네 그리고 자기가 항상 피해자라고 그러고 그럼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은 아시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물론 주변 분들은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러다가 5년 만에 저 보르마르트의 끝자락에서 처음으로 머물게 됐어요 난 계속 떠돌 줄 알았는데 아 근데 내가 엉덩이를 붙이고 살아생전에 머물게 됐네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해 봤어요 자연이 좋아서 그거는 자연이 좋지만 그 이유가 100%는 아닌데 최근에 알아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르마스의 주인들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대표도 있고 부대표도 있고 근데 제가 보르마스 딱 오면 저는 약간 아까 그 뭐 같다고 그랬죠? 고라니 저는 약간 고라니 같아가지고 눈이 이렇게 커가지고 주변을 계속 살피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뭔가가 그러면 그냥 딱 도망가 버리는데 그 보르마스의 주인들이 내가 주인이네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5년 만에 알았어요 내가 여기 주인이야 라는 기운을 풍기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느낀 건 그거예요 아 보르마스의 진짜 주인들이 내가 주인이네라고 하지 않아서 내가 아 그래서 여기에 머무는구나 그래서 내가 머물렀구나 그리고 따뜻하게 뭔가 바라봐주고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일도 많고 무엇도 많겠어요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서 일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일을 안 하려고 제주도에 왔는데 제주도에서 또 주댕이를 깐다는 거는 앞뒤로 너무 피곤한 일이거든요 지금 강연하잖아요 일반 강연보다 훨씬 앞뒤가 복잡한 강연이에요 촬영팀도 와야 되고 메밀밭에서 해야 되고 제주도에서는 일을 안 하고 싶죠 근데 오늘은 일이 아니니까 하는 거예요 왜요? 나한테 자기들이 주인인데 주인인 것을 주장하지 않은 내 친구를 위한 이바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보로마세 저쪽에 보시면 이번에 스테이 느릇이라고 사람들이 스테이 할 수 있는 곳이 생겼는데 제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거를 그러니까 저 스테이는 가만 내버려둬도 자기네가 이렇게 알아서 될 스테이인데 어떻게든 뭔가 축하의 뭐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세레머니를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한 그루 심어놨거든요 제가 그거를 기념식술을 해주려고 했는데 대표가 돈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겠다고 해야 될까 그냥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그거는 조금 고민이 달랑말랑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하늘을 보는데 눈물이 나올 만큼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진짜 귀한 거나 값진 건 돈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하늘을 보면서도 이거는 또 이렇게 저희가 돈 주고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선물로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선물이라는 뜻이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뜻이에요 종교적 단어가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선물을 저희가 이미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곳에 머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사람에게 머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한 땅이나 그러한 일에 머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올 때 공간을 마음의 공간을 내어준 보르맛에 감사하고요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저희의 인생이 머무르다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스테이 누릇에 하루 자면서 아침에 이렇게 산책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이렇게 좀 멍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없고 멍해진다는 거 저 밑에 수압이 높은 바다에 살던 고래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쉴 때 그 느낌이 이런 것 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먹을수록 내가 원치 않는 곳에도 가야 되고 내가 원치 않는 일도 해야 되고 원치 않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이게 숨을 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 숨을 한 번 쉬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갑자기 올라오니까 이게 뭔가 멍멍한 이런 느낌 처음에는 이게 이 고요함이 약간 어색한 거예요 이게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풀리니까 되게 좋은 깨달음이 온 거예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제주도를 왔어요 한 달에 3일에서 5일 내가 지난 5년 동안 제주에 와서 제일 많이 뭘 봤지 내가 제주도에 70번을 오면서 지난 5년 동안 제가 본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유튜브를 제일 많이 봤더라고요 뭘 보고 깨달았는지 아세요? 떠오르는 태양과 메밀밭을 보는데 메밀밭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5년 동안 제주에 와서 제일 많이 본 게 유튜브를 제일 많이 봤구나 그러니까 태양이 보이는 게 아니라 태양이 거울이 되어서 나의 5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메밀밭의 찬란함을 보면서 메밀밭이 보이는데 저게 거울이 되어서 내 5년의 제주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내 스스로 그 거울이 묻는 거예요 넌 앞으로의 5년을 또 이렇게 그렇게 살고 싶니? 당연히 그렇게 살고 싶진 않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내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살고 싶냐라고 할 때 쭈뼛쭈뼛하게 대답하지만 내가 만약에 타인에게나 아니면 강연에 오신 분들이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그분들한테 어떤 삶을 추천하시고 싶으세요? 라고 말한다면 실제를 보세요 실제 메밀도 한 번 보시고 실제 떠오르는 태양도 한 번 보시고 실제로 한 번 저 새소리도 들어보시고 그 얘기를 할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이곳에 오신다면 아침을 꼭 경험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새벽 거기를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모두 살아온 시간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조금 따뜻하게 증면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는 좀 덜 보고 실존의 삶을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김창욱 TV는 덜 보면 안 된다라는 이기적인 말씀 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적을 잃어도 괜찮다 목적을 잃었다고 본인의 존재감이 떨어지는 건 압니다 이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의 효용성으로 입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과 어머니가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래요 누가 그거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냐면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집에 갈 때마다 뭘 해주죠? 그런 와이프가 있나요? 남편이 왔는데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오직 나를 나로 좋아해주는 신의 매우 근접한 존재래요 우리의 미션의식 우리의 사명감을 우리가 못 맞추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소중하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나의 효용성보다 내 존재로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환영해주는 존재 인간에겐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